하나 남은 거야? 재석이 형? 와, 또 왔어 여기까지! 이게 재미없어요 형이, 이 여자친구. 명칭에 한번 빠져려야 돼. 지금까지 재석이 형한테 뭐 한 번도 이겨온 적이 없기 때문에 물렁죽이 될 수 있어. 지금까지 재석이 형한테 뭐 한 번도 이겨온 적이 없기 때문에 물렁죽이 될 수 있어. 늙은 고양이 뿐이야 형, 늙은 고양이. 다 스포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? 늙은 고양이 뿐이야 형, 늙은 고양이. 늙은 고양이 뿐이야, 늙은 고양이. 늙은 고양이 뿐이야, 늙은 고양이. 자, 결승 요인인 만큼 수박 제대로 가세요. 똑같아요. 내가 봐도 배 아파, 내가 봐도 배 아파. 자, 아빠 갑시다. 자, 준비되셨죠? 아니야, 아니야. 아, 왜 가려. 뭘 가려줘. 야, 이런데 명칭이니깐 진짜. 아, 그런데 수박이 바람이 안 되죠. 수박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? 네, 그게 좀 힘이 없어요. 바람이, 바람이 부니까. 바람이 부니까 수박이. 미션 없어요, 미션? 네? 만약에 날아간다면. 만약에 누가 뒤로 넘어가든 공중에서 한 사람을 치머. 그분은 마지막으로 축하무대, 축하무대를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거죠. 아셨죠? 아 몰라. 자 준비. 시작! 우와! 역시 인정! 역시 인정! 아! 명규야 웬일이야! 와! 윗바람이 안 나와! 됐어! 안 나와! 안 나와! 윗바람이! 이건 거 같은데? 안 나와. 아 allied 싸움! 아!!! 어! 윗바람이 안 불렀어, 다시 한 번! 아. 어, 감사합니까? 다시 윗바람이 안 불렀어. 어, 이거 잠깐만! 다시 해, 다시 해. 형아! 제가! 자!